아 모암맵이다 모암맵 재미없는데 네드가 쓰겠지 아이악 흐흐흐 다행이다 움직였어 1, 2, 1, 2 어? 도장깨기 이래? 성공했다고요? 뭐 어떡해? 어떻게 성공한거에요? 와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길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도장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 도장은 어디 도조에요? 아 노렸네 제로시분 많이 하세요 그분 뭐 하세요? 그냥 종합게임 하시는 분일걸요? 웨이브테큰님 많이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과연 과연 오무생님 잘하세요 제로 심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무생님 잘해요 무신 오라더님 안녕하세요 저는 풍신유마했어요 처음에 애초에 처음부터 알죠? 아이씨 DC에서 일하고 있다 아이씨 영감님 호무생님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발력이요? 누구랑 비교하는건 좀 그렇지만 잘하겠죠? 질러 콤보가 콤보가 바오더 극강 아이씨 쌍맨님 방송에 자주 보시는 분이구나 쌍맨님한테 이거 처음에 가르쳐줬는데 바로 쓰대 바로 쓰대 와 너무 놀랬다 바로 쓰는거 보다 귀여운 콤보 바로 쓰는거 보다 너무 놀랬다 이거 뻘옥이든 그게 뭐 뻘옥이든 뭐 어찌됐든 그냥 들어갔는거든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 이제 참치캔님 안녕하세요 누가 오락실에서 한가닥 했다 아 이거 아니잖아 야 대각선 했다고 마지막에 나락광이 좋은게 아니야 아 학습 능력이 맞아요 사람들이 어 뭐 쟤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쟤는 졸라 쟤는 너 단속 끄고도 연습한다던데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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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풍 한번 맞나 하하하하 윤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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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비주얼 너무 옛날건가? 투블럭컷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멋있게 꾸며놨네요 충분히 하지 사람들 이게 은근히 은근히 그런거 안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본다니까 야 이씨 초풍쓰고싶어서 안단난 사람이 아니지 초풍쓰고싶어서 안단난 사람이 아니지 초풍만 쓴다니까 그러니까 밥도 봐봐요 밥이 슬림밥이었으면 사람들 졸라 했다니까 멋있어 물찌 마시고 아이씨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쌍맨님 방송에 분위기는 어땠어요? 홍우세님이라고 한다니까 분위기가 어땠어요? 시계말로 돌면 할게 없어요 시계말로 돌면 할게 없어요 앉아있으면 돼 카운터 뭐하라고요? 시계말로 돌면 할게 없는데 포밍기 밖에 없어 카운터 오기전에 끊고 오기전에 끊고 오기전에 끊고 기계하고 때리고 기계하고 때리고 내가 이지걸고 오기전에 내가 먼저 끊어 지금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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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카운터 카운터 짬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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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백디시 하다 봤다 포무새님 이기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쿵쿵전이 보는 재미도 있고 파는 사람도 많이 맞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과연 어떻게 할지 대충 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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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근데 조금만 더 빼고싶으면 쌍맨이 잘하실꺼야 버튼 누르는게 봐봐봐봐봐봐봐라 막 그래누르거든요 그것만 좀 고치면 그것만 고치면 잘하실꺼야 3대3? 압박킹 그거 아니야? 압박킹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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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그때 태켄스타즈 할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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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태클 했을 때 그 때 느낌으로 좀 비슷하더라 오씨 무서워라 이씨 야이씨 야이씨 외만한데 이거 외만한데 아이씨 외만 아이씨 외만 아이씨 외만 아이씨 외만 태클 때가 진짜 재밌었어요 다시 아케이드로 나와가지고 다시 대회했어요 원맵 재미없다 아이씨 외만 아이씨 외만 아이씨 외만